감을 먹고 있는 청설모를 만났습니다. 잘 찾아보시라요. 서비스 화면입니다. 야 좀 움직여. 숨기, 숨은 그림 찾기예요. 청설모 찾기. 청설모가 감을 먹는 건 처음이에요? 까치밥인 줄 알았는데. 청설모 움직여줘. 오, 새들이. 새들이 날아왔어. 그림 좋네. 아직도 먹고. 감 하나 완전 따서 손에 들고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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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와, 와, 강 딸고 내려왔어. 안녕.